국가 등록문화재 제404호인 장옥진가옥 입구에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있고 그 앞 별치인 지분원은 전통차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곳은 무인이며 지분원에서 화백의 그림과 책도 볼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데 전통차부터 시원한 커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장옥진가옥은 한옥 2동과 양옥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옥은 원래 1884년에 지어진 초가집이었는데 장옥진이 1986년에 기와집으로 고쳐지어 화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하였다. 양옥은 1989년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었는데 장옥진이 1953년에 그린 작품 자동차가 있는 풍경에 벽돌집을 본떠 직접 설계하고 지었다. 사랑채와 부엌은 화가 장옥진의 방식대로 현대화되었다. 사랑채는 화가의 아틀리에로 꾸며졌다. 장옥진 가옥은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인 장옥진이 1986년부터 세상을 떠난 1990년까지 5년간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곳이다. 장옥진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초기에는 서양의 모던이즘 양식을 수용하였으나 1950년대 말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화가에게는 집이 잠자리이자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는 아마 사랑채는 마당을 끼고 안채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자리가 되었다. 한옥의 태코는 관자 득지. 스스로 보고 얻는다라는 뜻이다. 스스로 보고 얻는다라는 뜻이다. 감사합니다.